우리 한국소르프트미스트 한국협회에서는 매년 성폭력 방지회를 협회 차원에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.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가정폭력 노! 노 노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가정폭력 노! 노 노 노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가정폭력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가정폭력 노! 노 노 노 노! 성폭력 노! 아동학대 노! 아저씨 폭력 NO! NO NO NO! 폭력 NO! 아저씨 폭력 NO! 아저씨 폭력 NO! NO NO NO!